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기초 강좌가 아니고 직접 시연해 보는 심화 강좌 편입니다 원래는 기초 강좌를 더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구요 동물 사진에 자연을 투영시켜 보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5를 눌러서 사진을 한장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있는 사진을 한장 가져왔구요 여기에 동물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동물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배경을 마술 툴로 지정을 해서 지워 주셔도 되구요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배경과 그림이 어느정도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그냥 마술봉으로 클릭 클릭해서 대충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하셔도 되구요 패스 툴로 정교하게 따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강아지 사진을 가져왔구요 배경색을 조금 다운 시키겠습니다 배경색을 좀 밝게 만들었습니다 강아지 위에 숲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모양의 이렇게 숲이 퇴용 되었구요 강아지를 하나 복사해서 한개는 눈을 꺼놓겠습니다 아래쪽거는 위쪽 사진 위쪽으로 숲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크기를 맞춘 다음에 사이즈 줄이는 건 컨트롤 T에요 엔터 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하겠습니다 오퍼 시티를 다운시켜 주겠습니다 90%로 할게요 그래서 강아지 몸이 거의 숲으로 이렇게 둘러 쌓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꺼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아지가 보였죠 강아지 얼굴 지금 흑백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 만일에 드러나 있지 않으면 컨트롤 L 을 눌러서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구요 밝은 부분을 매직 툴로 콕 찍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찍을수록 좋습니다 수염도 밝은 부분을 다 활성화 시켰다면 컨트롤 J를 해서 복사해서 붙이기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을 꺼놨던 걸 다시 키겠습니다 아 맨 위로 올리니까 클리핑 마스크 없어졌죠 클리핑 마스크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숲도 투용이 되었구요 강아지 눈과 중요 부분이 이렇게 흰색 부분으로 나타나면서 강아지 모습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흰색이 너무 강하다고 싶으면 조금 톤다운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클리핑 마스크와 매직 툴을 사용해서 강아지 안에 숲이 투영되게 만들어 봤습니다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좀 정교하게 하려면 자세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을 펜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분께서 저에게 준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펜 마우스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작업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강좌에서는 좀 시간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하는데 정확히 하려면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 지워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붉은색 주황빛이 돌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색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털들이 정교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감각적인 그런 작업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거기에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지워 주는 거죠 이렇게요 코 부분은 다시 나무를 투영시켜 주고요 눈 부분은 살짝 보이게 해 줄까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윗부분도 조금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요 투영을 시키면서 또 일부는 투영을 안 시켜주는 그런 방법인 거죠 배 부분도 이렇게 드러나게 해 줄 수 있고요 보여지기 싫은 곳은 다시 지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스머지 툴로 수염 부분을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독자 분께서 저에게 물으신 그 사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클리핑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씌워서 밝은 부분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주체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잠깐 끄고 보여 드릴게요 또 하나는 맨 위에 아까 작업했던 이 방법입니다 흰색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위에 올리는 방법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면 강아지 곰이면 곰 어떤 주체 위에 숲이나 다른 사진들을 투영시켜 주고 그 위에 그 주체가 드러나게 이 주체가 곰인지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 주기 위해서 포인트 부분을 더 씌워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씌워 주는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하는 방법과 매직 툴로 색상을 캡쳐해서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